음 으 두데이 바로 저희 틴我也 콘서트 예 리허설 예 불러러로 Take my hand 손을 내려놓은게 Take my hand I'm gonna be chill You're too So I'm not gonna I'm not gonna So I'm not gonna I'm not gonna I'm not gonna 다시 나뿐이 다 같이 Loss Hey 아무도 모르게 너만 밤새지 지금부터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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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무대에 캐 edits? 일단은 정말 열정 넘치는 무대 내 무대마다 열정 넘치는 무대와 팬분들에게 재미와 이 여름에 많은 유쾌한 무대를 준비했거든요 리엘년보와 같이 보라조인들의 사이다 준비했습니다 저희라 또 1년여만에 콘서트를 열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우리 엔젤들이 저희를 너무나 대여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오늘 콘서트 오늘, 내일 정말 이번 연도 최고 정말 미치도록 놀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같이 즐겨주세요 1,2,3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콘서트에요 일단은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즐기 준비 되셨죠? 근데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 처음 봤어요, 진짜 어필은 그 시선을 강탈해 We got swag 눈부시게 어째서 널 겨울까 넌 곰팔을 위해 너가 원하는 거 그렇지, I'm a feeling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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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2,3 1,2,3 2,3 3,4 2,4 3,4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엔젤 같다 저는 오늘 진짜 느낀게 돌출이 있잖아요? 작년에 없었고 돌출 나가서 엔젤 가까이 보니까 안 나갔잖아요 아까 전에 나가서 봐요 여기는 천국이야 엔젤들 아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네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이네 아 그래 Track Break Break 이 nocent 아, 내 vor의 나리 gle올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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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래올레올레올레올레올레올레로 AH 그동 40년이 유튜브 초30년의 아니 그 오르막기 라는 노래 가사가 엄청 좋고 싶어요 안 봐가지고 몰라요 이 사람들이 힙합만 되어가지고 혹시 가사 앞에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사랑에 이기함께 가는 그대, 부지 모덴 나를 택한 그대 가끔 바라내고 오면 저 몸 풍경을 바라라 올라오는 만큼 아름다운 우리 그대 근데 그렇게 을정동원은? 이게 제일 그렇다 이렇게 을정동원은? 이렇게 을정동원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뒤집어 혹시만 떼지 마세요 제가 다 구급해야 돼요 양발 근데 사실 우리가 밑에서 발 안 끼고 이렇게 뛰시잖아 진짜 열심히 뛰는 것처럼 보여 이게 노래에 맞춰서 그대 이래도 이게 이렇게 흔들리잖아 근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 이게 저거 이 노래는 로망하게 연애하는 위처럼 기만큼 너는 높게 돌리 그러니까 이 노래의 그 오늘 노래가 주는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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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 심장소리가 들린게 5.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저희 이번 수록곡 You Are Man이라는 곡에 또 안무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캡형이 되게 좀 밴드를 위한 안무 구성을 조금 이제 부단장님이 도와줘서 여러분들께 저희의 귀엽고 섹시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캡형이랑 같이 또 무대를 하나 구성을 했는데요. 또 이제 파티인 만큼 곡이 되게 신나고 힙스러운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 플래홀 명님 마켓 마켓 유니 우니 I'm in the wind, and I'm in the wind 틴탑으로? 틴탑 틴! 틴탑은 탑 중에 탑이죠 쇼! 쇼 하고 있네 엇 엇다! 이аст landscapes 해버린 MAKE YOU MAKE YOU MAKE YOU MAKE YOUR MAK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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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YOUR HANDcontin feld inverted 뭐가 괜찮아? porch ives 도":istem 球 124 아 지퍼를 열었어? 지퍼를 열었어? 팬티 무슨 색이었어? 몰라요 아 그렇잖아요 아 그 구석이 자크 한 번씩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자크 한 번 해주시겠어요? 괜찮아요? 팬티가 큐 어 맞아요 아 망했어 하하하하 알려주셨는데 1절 때 내가 뭐 이러시길래 팔에 뭐 묻었구나 해가지고 봤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계속했어 그러다가 2절 때 앞에서 계속 하아 이렇게 하는거야 그리고 박들이 괜찮으세요? 솔직히 향수 크지 마 웃으면서 하자 안 웃으면 걸지 안 웃으면 걸린 사람 몇 파트때 보통 그 사람일까? 그리고 할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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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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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지 마 최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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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박수 들어주세요 네 간다 좋아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느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엔딩이 진짜의 엔딩이 아니라 A.N.D. 플러스 조윤이 얼굴 보면 재밌고 니엘 형 저 아침에 보면 되게 웃기고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어 그쵸? 저 아침에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캡평이 진짜 다음 무대인데 좀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 같으니까 캡평 소리 한 번 지르고 시작해 주세요 캡평이 리허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 가사를 봐봐 멋있으니까 어떻게 해? 팬티 빌려줘 나라 빨리 말해 준비해라 알았어 준비해라 I love this up though 앞으로도 엄청 중요한 거 감자지고 내 삶들은 염절로 바래줘 I'll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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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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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t 지금까지 팀장 콘서트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 콘서트 끝났습니다. 정말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이번에 또 정말 재밌게 콘서트를 했잖아요. 정말 알차게 충격 많이 써서 팡크를 준비했는데 너무나 재밌었어요. 팬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셔서 저희가 또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센 리스트부터 이제 무대 구성까지 멤버들이랑 같이 만들면서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이렇게 잘 끝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희 팀장 열심히 활동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팀장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